호세아 4장 바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오.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묶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미라. 패혁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의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이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타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버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조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재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로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니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야 6장 너희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마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스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으리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제가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올라. 액자국으로 가득 찼도다.